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요. 발대식 행사를 준비했던 과천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김장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이준호 회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대식 행사 준비하셨다면 출범식이 얼마 안 됐다는 건데 출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천시에 진흥당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정부에서 주는 상인회라든가 재래시장 재래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알되어 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과천시도 좀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제가 예식업 지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맡고 있는데 우리 부지부장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즘 결성이 잘 되고 있다는데 한번 추진을 해봐라 해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준비는 다 했고 제가 임명증 받은 거는 2월 달에 중앙회장한테 임명증을 받고 교육 같이 다 받은 상황에서 임명증을 받고 코로나가 터져 있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4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고유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 개시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출범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크다케 움직일 수는 없었고 일단은 방역 관계에서들 많이 활동을 저희들이 했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손세정제라든가 주방용 마스크 같은 거 제가 또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우리 외식업에 종사한 사람들한테 많이 놀아주고 마스크나 손세정제는 경기도 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해운들한테 많이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고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희들이 알려도 주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발대식을 취소하고 김장나눔 행사로 대신했는데요. 이 김장나눔 행사로 대신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김장나눔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려면 다음은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발대식 못 할 바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사회보장협회 측에 가천동 위원장으로 연임을 하다 보니까 차상위 예측들이 생각에 의해서 많아요. 도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해서 그러면 저희 차상위 예측들을 위해서 김장봉사들도 하고 연탄봉사들도 많이 흥적이 있어 로타리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번에 김장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김장봉사하자 해가지고 김장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과천시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전체를 다는 모르지만 조그마한 채 어느 정도 종업은 몇 명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음식 특히 제가 음식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식업계 통해 사람들이 폐업계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견디지를 못 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지 거기다가 또 인건비도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년 전보다는 거의 고비 다 된다고 한 7, 80% 올라져 있으니까 체제임금이고 뭐 어때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견뎌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정부에서라도 정부에서도 좀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는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없으니까 재력이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요즘 같은 거에서 안 될 때에 한 폐업계 낼 때 폐업활라면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비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뭔가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애로상을 좀 생각하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천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한 시간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